12월 12일 일요일에는 일본에서 8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8번 중에서 3번은 호카이도 네무로에서 규모 4.4의 지진과 호카이도 도카치에서 규모 3.4의 지진 그리고 호카이도 서쪽 앞바다에서 규모 4.7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바라키현에서 규모 5.0의 강진과 2.9의 지진이 연속하여 발생을 하였고 미야기현에서 규모 4.0의 지진 그리고 도카라유도에서 2번의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2월 3일에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규모 4.9 진원의 깊이가 430km의 신발 지진이 또 발생을 한 후에 하루 뒤인 12월 4일에 도쿄 인근 이즈제도의 이즈오시마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12월 5일부터 도쿄 인근 이즈제도 이즈오시마에서도 군발 지진이 시작을 하였습니다. 100년 전 오가사와라 제도의 해저 화산이 폭발한 이후에 강진들이 규슈구마모토와 동북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했었으며 100년 뒤인 2021년 이즈제도와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500km의 신발 지진들이 자주 발생한 후에 8월 16일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포쿠토코 우카노바 해저 화산이 대폭발을 하였고 그 이후 규슈구마모토와 동북 지역에서 강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에도 오가사와라 제도 에서 신발 지진이 발생한 후에 구마모토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최근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가사와라 제도에서의 신발 지진은 주변 지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12월 3일 오가사와라 제도의 규모 4.9 강진과 430km 신발 지진 이후 15시간 뒤인 12월 4일 오후 12시 32분부터 도카라열도에서 군발 지진이 처음 시작이 되었으며 12월 13일 월요일 현재까지 여전히 도카라열도에서 10일이 지났는데도 군발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